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다 되찾은 사케오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이지만 고독한 외톨이 신세인 사케오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는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보듬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케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갈급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여류고로 지나가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궁금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주님에 대해서 갈급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 예배와 말씀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자 하는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 하는 그러한 갈급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을 일으켜 주신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말씀 가운데 맹인이 주님을 계속 부르짖었어요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맹인이 가까이 오지 못할 일들 중에서 소리를 질러서 분란을 일으키듯이 그만큼 갈급함과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느냐 갈급함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꼭 살펴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전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심과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갈급함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갈급함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갈망하고 찾으시고 기도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 갈망함을 가졌을 때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사교로 하여금 이 복나무 위에서 멀리서 쳐다보던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함께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영적인 집에 모셔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유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잔치하고 함께 그 무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진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집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영적인 집을 우리가 그저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대충 그리고 이 집은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집을 잘 다루고 영적 집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추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영적인 집이 있는데 영적인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무슨 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려 일지라도 수근거려 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나의 영적인 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꼭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께도 이렇게 어머니 병원에 이렇게 갔을 때 의사선생님한테 이렇게 약이 안 맞다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서 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짜로도 좀 한 게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우울증 약이 좀 빼주면 안 되냐 이랬더니 의사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울도가 좀 높게 나타났다 우울도가 그러니까 그걸 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아침 걸 먹지 말고 저녁 거만 좀 먹어보든지 그렇게 해라고 그래 하더라 결국은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수면제 같은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좀 항우울적인 그런 것이 아주 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쏘기의 어머니가 민감해서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울한 왜 우울도가 높게 나왔을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어머니 뭐 성격 자체가 좀 그래요 이래 살아가니 뭐 하겠나 하는 이런 마음이 요즘 조금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세 번째 들어오는 연세가 드시면서 오는 그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만 열심히 잘 살면 돼요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라기보다가 이 부모님의 문제가 오더라고요 내 인생에 그게 두 번째 조금 사람이 좀 우울하고 좀 힘들고 마음이 속상한 그런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또 넘어서면 세 번째는 자기의 것이 올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것이 이번에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내려가다가 정 아닌가 거기에서 밤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밤을 보더니 그걸 못 씹더라고요 틀리라고 이야기했나요 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깨물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안 먹으려고 해요 자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이제 아직 내 자식이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 이렇게 뭐 그 무언가처럼 옛날 어른들처럼 이렇게 깨물어서 깨물어서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에 대한 상실감 마음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타났을 것이다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질문이나 이런 문항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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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절대 그것 가지고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갈 뿐이고 그렇게 나는 힘들고 나는 속상하고 이게 인생이 뭔가 하는 마음은 들지만 거기에서 그대로 무너질 분은 아니다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집안에 오셨어요 사케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셔졌고 지금은 안 계신 게 아니라 떠나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냐하면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특정한 나라에만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공간에만 그 혜택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축복이 일어날 수 있으나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각자 각자에게 모두 혜택이 있고 각자 각자에게 다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내 영적인 집에 오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업 속에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꼭 집어넣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계속 함께 계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에게 나타나느냐 세 번째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변화받는 삶이에요 변화된 사케오의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고 예전보다 점점 나빠지거나 더 율법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회초리를 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 반드시 변화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결론이에요 오늘 사케오가 자기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갑절이나 갚은 사람이 다시 자기가 속여서 빼앗을 리는 없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변화되고 감사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알지 못하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좀 쪼다처럼 불편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면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만족하고 기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 자아와 옛 습관 옛 것을 내가 꼭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하나씩 한꺼번에 딱 우리가 또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그러나 변화됩니다 그러나 밖에 그래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는 다음 달이 나았고 내년이 나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은 노세해지고 육신은 나빠지나 우리의 영은 더 날로날로 건강하고 새롭고 더 하나님 앞에 강건한 그런 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또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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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